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부터 성문 영문독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부터 계속 성문출판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재생 목록으로 제 채널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이 강의는 영어 독회를 정복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의 필수 구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해석 연습을 하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문 영문독회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책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아마도 내신이나 또는 수능 그리고 공무원, 9급 공무원이죠. 7급은 제가 토익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익토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과정으로 이 수업을 들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도 이런 기본기를 닫기 위해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본 직업은 제가 목회자입니다. 개신교 목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학부를 영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제가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 강의 7년 정도 했고 과외까지 합치게 되면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도 이제 영어 원서들, 신학 영어 원서들을 읽으면서 좀 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영어대장 티처킴이라는 제 친구들은 무슨 방귀대장 뽕뽕이냐고 영어대장 티처킴이 뭐냐고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만들 때 유명했던 가수가 음악대장 있잖아요. 옛날에 복면가왕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대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귀대장 뽕뽕이 아닙니다. 영어대장 티처킴이에요. 제가 기존의 성문출판사 유튜브 채널에 영미 명문선 강의를 찍어서 올렸었고 그리고 영어 구문 100 강의도 찍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성문출판사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문선 강의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제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는 제가 이거는 좀 추후에 책이 개정이 되거든요. 원래 222번까지 지문이 있었는데 250번까지 이제 책이 개정이 돼서 28개의 지문을 제가 그걸 좀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개정돼서 나오면 28개의 지문도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책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책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책은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번역이 마무리가 됐고 20% 정도만 더 해서 출판사에 보내면은 아마 올해 연말쯤에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적어놨어요. 아무튼 책 다섯 건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번역서를 왜 적어놨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번역서 제가 한 다섯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긴 얘기는 이제 뭐 각서를 하고요. 바로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이거든요. 1번. 그래서 총 135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성문 영문독해 책이 135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5강으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번의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예문 보시면은요. 투 노 원셀프예요. 얘가 지금 원래 노 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죠? 이 동사인데 이 동사 노가 투와 만나서 투와 만나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그리고 보어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투와 만나서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동사의 성질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동사의 성질이 뭐예요? 목적어를 취한다거나 BPP 수동태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와 만나서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문장에서. 즉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죠. 투 노 원셀프는 스스로를 아는 것이죠. 스스로를 아는 것. 얘가 주어가 된 거죠. 지금. 그리고 is difficult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기본 예문이고요. 밑에도 보시면 I like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는 자리에 to see her again 이라고 온 거죠. 그래서 그녀를 다시 보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쵸? 그녀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목적으로 온 투 부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죠. My wish is. 비동사 뒤에 있는 건 다 보호죠. 주격 보호죠. 내 바람 또는 나의 소원은 뭐예요? is to see her again. 그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쵸? 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녀를 다시 보는 게 소원이면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그쵸? 헤어졌는지 차였는지. 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바로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기본 예문 보고요. 2번에서는 패턴 내용을 좀 한 8문장, 9문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 한 뭐 4, 5문장 정도? 그 정도 되어 있는 그러한 지문이죠. 이 짧은 지문 6가지를 볼게요. 자 패턴을 한번 좀 익혀 봅시다. 자 to love and to be loved이에요. loved죠. to love and to be loved. 얘가 지금 이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죠. 사랑을 하고 그리고 be pp는 수동태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greatest happiness에요. 가장 큰 최상급이니까 가장 최고의 그러한 happiness다. 행복이다. 어디에서? 그쵸. 지구상에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보시면 to air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국식은 air인데 영국식은 그냥 a예요. all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수를 범하다 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실수를 범하다 실수를 범하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실수를 범하다 표현 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 air 이것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make a mistake 이거죠. 그쵸? 그리고 make on 이 air의 그 명사 형태인 error죠. error 그쵸? make an erro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실수를 범하다. air make a mistake make an error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를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간적이라는 거죠.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end 써주면 좋은데 안 썼네요.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 여기에 또 생각된 거죠. 이즈가 생각된 거예요. 지금 용서를 하는 것은 뭐다? 신적이다. divine 신적인 것이다. 인간은 실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은 용서하는 거죠. 인간은 항상 잘못하고 신은 그것을 용서하는 거죠. 그게 신적인 거죠. 그래서 되셨죠? 두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둘 다 지금 주어로 쓰인 것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상당히 유명한 문장이죠. to be or not to be 여기서 이 비동사는요. 비동사가 뜻이 뭐예요? 뭐뭐 이다가 있죠. 이다. 그쵸? 그리고 이게 뭐예요? 어디어디에 있다. 이때는 이제 그 장소에 전치사고가 오죠? 장소에 전치사고가 쓰일 때는 뒤에 뭐뭐서 있다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번째가 존재하다 이 뜻이 있죠. 존재하다. 그쵸? 그래서 to be or not to be 는 뭐예요? 존재하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존재하는 것은 꼭 살다의 뜻도 있으니까 사느냐 죽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ry to 하게 되면 뭐예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form good habit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해라 정도가 되겠죠? 네. 이거는 명령문이 되겠죠.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죠. 이때는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죠?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칠드런들이 fear 자 fear 다음에도요 fear 다음에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투부정사를 쓸래? 아니면은 동명사를 쓸래? 라고 했을 때 fear은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입니다. 자 어린이들은 두려워하는데 가는 거를 두려워하죠. 어디 안에서? 어둠 속으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걷는 거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가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쵸? fear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인 거죠. 지금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he wished 이에요. 나는 그는 바랬 바랬다는 거죠. 원했다는 거예요. 뭐를 원했어요? to be alone 홀로 있기를 원하는데 뒤에 보니까 with가 붙네. 그쵸? 그녀와 홀로 있기를 바랬다는 건 뭐예요? 그녀와 홀로 있기를 바랬다? 이거는 단둘이 있다. 단둘이 있다. 단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치면 그는 그녀와 홀로 있기를 원했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녀와 단둘이 있기를 원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be alone with somebody 하게 되면 그녀와 그 somebody와 단둘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그는 그녀와 홀로 있기를 원했다. 그게 아니라 단둘이 있기를 원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인 거죠. 비동사 뒤는 다 주격보호가 오는 거죠. my ambition 나의 야망이죠. 나의 포부죠. 그게 뭐예요? to be a great scholar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야망이자 포부다. 또 넘어가시면 이것도 비동사 뒤에 쓰여있으니까 다 주격보호죠. to be united 얘는 지금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죠. 유나이트는 뭐예요? 연합하고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되어지는 것 통합되어지는 것 그쵸? bpp니까 그것은 뭐예요? 강한 강한 것이다.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는 것은 강하다. 그쵸? 또는 연합하면 강하다.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 있겠죠. 이것도요. to be great 위대해지는 것은 뭐예요? to be misunderstood 오해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위대해지면 오해받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목적으로 쓰일 때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죠.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모의 목적어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거의 안 쓰여요. 뭐를 제외하고서는? 바로 전치사 벗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이 벗이 전치로 쓰일 때는 뭐였듯이? 뭐뭇을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요 때를 요 때만 이 벗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치사 뒤에는 ing가 목적으로 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동사의 목적어만 지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그 지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총 6개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1번 보시면은 일단은 동사가 이즈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로 온 거죠. 주어로 왔습니다. 투비드 다음에 이 에즈에즈는 에즈에즈 파서블을 묶어줘야 됩니다. 얘를 얘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이 없어도 말이 되는 거죠. 이 많은 영어책을 읽는 것은 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양념을 친 거죠. 에즈에즈 파서블로 가능한 한 이죠.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많은 영어책을 읽는 것은 그쵸? 얘가 지금 뭐예요? 주어로 지금 쓰인 투부정사네요. 그죠? 그것이 is surely a good way 예요. 확실히 좋은 방법이래요. 뭐 할 좋은 방법? 투 인프로브 개선할 그쵸? 뭐를? Your leading ability 너의 읽기 능력을 뭘로 읽어요? 영어로 읽는 너가 영어로 읽는 능력을 인프로브 할 확실히 좋은 방법이다. 뭐가? 많은 영어책을 읽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쵸? 그리고 트라이다움의 투부정사네요. 그죠? 이건 목적으로 쓰인 거죠. 노력하래요. 뭐 하기를 쓰기를 영어를 쓰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영어를 말하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기를 노력하래요. 자, 그러면 너는 will soon 곧 뭐 할 거예요? will soon have a have a good command of 인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have a good command of 는요. 덩어리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에 보니까 그냥 커맨드의 뜻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는 거죠. have a good 커맨드 하게 되면 얘가 뜻이 뭐냐면 뭐뭇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다 에요. 뭐뭇을 자유 자재로 구사하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지워졌네요. 영어를 영어를 자유자재로 곧 구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쓰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러면 너는 곧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거다 즉 정복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읽기가 우선이에요. 읽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읽기가 우선이고 요게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영어의 이해력이 구비가 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쓰기로 확장되고 그리고 듣기로 확장되고 그리고 말하기로 확장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원서 읽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2번으로 또 볼게요. 2번 생각하는 것이 쉽대요. Thinking is easy 라고 누가 말했어요? 괴태가 말했죠. 괴태가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괴태가 계속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가 나오죠. To put once thought into action 이 여기까지가 투부정사가 이끄는 주어죠. 그죠? Put A into B A를 B 속으로 집어넣는 건데 액션이니까 A를 행동 속으로 집어넣는다. 즉 행동으로 옮기다 이 뜻이에요. 즉 누군가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이 어떻다? Is the most difficult thing 이죠. 그쵸? 가장 어려운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렵지 않죠? Put something into action. 그쵸? something 을 행동으로 옮기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since 가 이렇게 나오네요. since 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 있죠? 근데 뭐뭐 이후로 라고 쓰일 때는 주로 과거시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에요. 자 세상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서치는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무 너무 밀접하게 서로 관련된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네. 세상이 너무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진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없대요. 호프담에 투부정사 나왔죠? 목적으로 뭘 희망할 수 없어요? To have true true world peace 진짜 세계 평화를 갖기를 희망할 수 없대요. 조건이 있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는 if 아시죠?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 is peace 평화가 있지 않는다면 stability 어떤 안정성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prosperity 바로 번영이 있지 않는다면 번영 어디에? 아시아에 또한 아시아에도 평화와 안정성과 번영이 있지 않는다면 진짜 세계 평화를 갖기를 희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옛날에 쓰여진 그러한 문장 같죠? 지금 아시아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만 개발된 게 아니라 저기 뭐 중동의 석유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요. 다들 아시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to read well 이에요. 잘 읽는 것은 주어로 쓰인 거죠? 이즈 다음에 보어로 쓰인 투부장서 또 나오네요. 잘 읽는 것은 뭐냐? 바로 읽는 것인데 뭘 가지고 읽어요? 통찰력을 가지고 읽는 것이고 그리고 심퍼시 어떤 그 이거 뭐라고 하죠? 공감이죠. 공감 공감을 가지고 읽는 거래요. 잘 읽는 것은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잘 읽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to become one with your author 바로 너가 그 책의 저자 있잖아요. 너의 저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래요. 잘 읽는 것은 그러니까 잘을 읽는 것은 나의 통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저자가 그 저자가 쓴 글에 공감을 하면서 읽는 것인데 그건 뭐냐? 저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잘 읽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랜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그로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저자가 여기서 힘은 저자죠. 저자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네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add는요. add a to b의 형태로 쓰이죠. a를 b에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형대로 하게 되면 adding to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얘가 a가 되겠죠? what he is 가 a가 되고 b가 뭐예요? what you are 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like you 라고 하는 말이랑 I like what you are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what you are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강조되는가? 너의 너의 인격이 강조됩니다. 인격 너의 존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존재 게다가 여기에 시자가 현재니까 현재의 인격 현재의 존재 이거를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I like you 해도 되는데 I like what you ar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하는데 뭘 더하는 거예요? 그의 그의 인격에 그의 어떤 존재를 얻다가 더해요. 얻다가 더합니까? 너의 존재 또는 너의 인격에다가 더하면서 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뭐 하는 게 없이 without losing your own characteristics 바로 너 자신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그의 인격 또는 그의 존재를 너의 인격 너의 존재에 더하면서 그쵸? 그가 너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쵸? 저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고 통찰과 공감을 가지고 읽는 거 그게 바로 잘 읽는 거죠. 되셨죠? 아 이거 문장 좋습니다. 예 요런 거 잘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번 6번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자 to do anything이죠. 어떤 걸 하는 거죠. 어떤 걸 하는 거. 그런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because others do it.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는 것. 그리고 뭐가 아니라 not because 죠? not because 뭐 때문에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것이 좋고 또는 친절하고 또는 honest 정직한 정직한 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honest가 순수해 보이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순수해 보이는 이건 모르실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친절하고 그것이 어떤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행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지금 투부정사가 이끄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다? to give up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all moral control 이에요. 모든 도덕적인 통제를 통제력을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너 스스로에 대한 너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도덕적인 통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건데 in great haste죠.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급하게인데 great니까 몹시 급하게 정도가 되겠죠. 몹시 급하게 몹시 급하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to the devil 악마 얘기 가는 거예요. 악마 그렇죠? 마귀 에게 가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with the majority 죠. majority 는 여기에서 다순데 즉 대중 을 말하는 거죠. 대중 그렇죠? 이 majority 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others 를 말하겠죠. 아들 를 되셨죠? 예. 그래서 한번 빠르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선하거나 친절하거나 또는 정직하거나 그 자체로 그렇게 하는 모든 도덕적인 통제력을 너에 대한 그리고 몹시 급하게 악마에게 가는 거다. 대중 과 함께 그렇죠? 자 6번 하고 이제 마칩니다. 사람들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이니까 얘네들은 다 열망 한대요. 뭐 하기를 열망 해요? 기회를 열망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회를 열망 하는가 투 이하 뒤에서 꾸며 주죠. 예. 이때 투 부정사는 형용사정 용법 투 부정사 저 인 프로 개선 하는 거죠. 뭐를 개선 해요. 그들을 자신의 포지션 지위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해요? 빌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을 만들 기회 그렇죠? 빌드랑 임프루 가 다 투 에 걸리는 거죠. 뭐를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들 기회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개선할 그러한 기회를 열망 한대요. 그렇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To own 소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농장 농장 그렇죠? 소유 하는 것 재밌네요. 여기서는 이 own 동사 고 얘는 이제 형용사 죠. farm 을 꾸며 주는 그의 소유 의 농장을 소유 하는 것 그리고 To learn his own shop 이 shop 을 learn 운영 하는 거죠. 운영 하는 것 그리고 어드밴스 투어 배럴 job at the factory 공장 에서 더 나은 일로 나아가는 것 승진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다 투부정사가 이끄는 주어예요. 그렇죠? 농장 소유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더 좋은 직업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뭐다? things 래요. 근데 어떤 things 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any man 어떤 사람이든지 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노력하는 것들이래요. 되셨죠? 어떤 사람이든지 원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얻기 위해서 노력할 그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끝났습니다. 이게 강의 올라가고 나면 댓글에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궁금한 점들 그런 것들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끝까지 135강 이나 됩니다. 135강 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